안녕하세요. 돌파리 지식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 전달하지만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마그넷 케이블이란 마그넷으로 착탈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다. 커넥터의 탈착이 불필요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다. 커넥터의 선단 부분이 자석으로 탈착할 수 있는 타입의 충전 케이블이다. 커넥터의 선단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꽂아두고 충전할 때만 케이블에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자석이 흡착됨으로 매번 커넥터를 꽂을 필요가 없다. 또 대응하는 커넥터를 꽂아두면 여러 디바이스를 하나의 마그넷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마그넷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 미지원과 데이터 전송 대응으로 나뉜다. 충전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고 싶다면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두자. 마그넷 케이블의 장점을 정리했다.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에 비해 우수한 점을 체크해 주기 바란다. 자석으로 달라붙는 자석 케이블은 한 손으로도 탈착이 가능하다. 꽂을 때 앞면과 뒷면을 확인하는 작업을 불필요해져 손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사용하기 쉽다. 차량 등 운전 중에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전화가 왔을 때도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커넥터를 뽑기를 반복하면 커넥터나 케이블이 손상되기 쉽다. 자석으로 탈착하는 마그넷 케이블이라면 뽑아넣기에 따른 부담이 적어진다. 충전 케이블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삽입구의 손상이나 열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충전 케이블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석식이라면 오래 지속된다. 마그넷 케이블은 커넥터를 꽂은 채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일이 떼고 있으면 메리트를 실감할 수 없지만 커넥터가 튀어나와서 보기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전화를 할 때 머리카락에 걸리면 아픈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케이스에 따라서는 커넥터를 꽂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마그넷 케이블의 커넥터는 충격을 주면 망가질 우려가 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 자석 부분이 깨지는 경우도 케이블과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심해 주길 바란다. 링이나 스트랩 등 낙하 방지용 아이템으로 대책하면 좋을 것이다. 커넥터는 분리가 귀찮다. 고속 충전을 하고 싶을 때 등 유선 충전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수고가 된다. 커넥터는 작기 때문에 분실도 걱정일 것이다. 빼고 꽂는 수고를 줄이고 싶다면 자석 케이블만으로 충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지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응한 커넥터를 확인해 두자. 또 커넥터와 케이블이 나눠져 있는 자석 케이블은 커넥터만 적합하면 된다. 3개의 커넥터가 세트로 구성된 상품도 있어 하나의 케이블만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다.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마그넷 케이블이라면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충전 끊김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도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또 데이터 전송에 대응한 마그넷 케이블을 선택하면 사진이나 음악 등의 데이터를 이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다면 데이터 전송에 대응한 상품을 선택하자. 충전하면서 사용할 경우 케이블이 튀어나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 L자 타입이라면 손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게 조작할 수 있다. 또한 회전하는 타입의 마그넷 케이블은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추천한다. 게임 조작을 하거나 스탠드 등에 설치할 때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충전했을 때 라이트가 점등하는 타입은 통전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불을 끈 침실이나 밤찬에 든 어두운 곳에서도 충전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충전 중에 케이블이 빠져버렸을 때도 알기 쉽다.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그넷 케이블은 탈착이 간단하고 커넥터나 케이블이 잘 손상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삽입구가 열화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마그넷 케이블의 단점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두고 싶다. 커넥터가 튀어나오는 것은 보기 흉하고 충격으로 망가질 위험이 있다. 분리가 귀찮아서 부지런히 떼어내는 쪽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마그넷 케이블 제조사 정품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 될 것이다.